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 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33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뭐만큼 많이 라는 뜻이에요. as much as는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화석들을 다시 한번요. 화석들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큼 많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대절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것들은 뭐냐면 그렇죠. 화석들이에요. 화석들이 좀처럼 뭐 뭐 하지 않으니까 화석들은 좀처럼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어떤 생명체들은 오직 화석화가 됩니다. 뭐뭐 하에서. 특정 세트의 조건 하에서죠. 특정 조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일련의 특정 조건 하에서만 화석화가 됩니다. 라고 이제 잘 해석을 해놨죠. 현대의 곤충, 군집들은 매우 어떠냐면 다이버스, 다양해요. 열대우림에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화석기록들은 포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리를은 거의 없는이죠. 그러한 다양성을 거의 포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현대의 곤충, 군집들은 매우 다양하단 말이에요. 열대우림에서. 그런데 최근에 화석기록은 그러한 다양성을 거의 담아내지 못해요. 많은 생명체들이 소비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뭐 누군가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먹히겠죠. 그리고 부패됩니다. 빠르게. 언제 그것들이 죽을 때. 이것들은 요거죠. 많은 생명체들. 다시 한번요. 많은 생명체들이 완전히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힌다는 거예요. 혹은 부패가 됩니다. 빠르게. 그 생명체들이 죽을 때. 그래서 화석기록이 NO 없을지도 모릅니다. NO 애돌은 전혀 뭐뭐하지 않는.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화석기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중요한 집단에 대한 화석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시밀러 투는 뭐뭐와 비슷하단데 약간, 어 빛. 그것은 약간 비슷합니다. 가족, 사진, 앨범과 아주 약간 비슷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많은, 많은 사진들을 찍어주셨겠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부모님들은 사진을 찍어요. 때때로 가끔씩.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바빠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사진을 찍어줄 것을 아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PU가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의 없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매우 극소수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진의 기록을. 우리의 삶에 대한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극소수의 우리는 삶의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혹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삶의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매우 극소수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리 삶의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극소수의 사람은. 화석들은 be like는 뭐뭐와 같다는데 be just like는 마치 뭐뭐와 같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바로 앞 문장 전체와 같습니다. 뜻대로 여러분은 매우 명확한 사진, 그림, 과거에 대한 매우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래 되고요. 뜻대로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매우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때는 되어라 있습니다. 큰 공백이 있을 겁니다.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백을 가르쳐요. 그렇게 큰 공백이 무엇인지를 이 전체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큰 주제는 뭐예요? 생물들의 다양성을 거의 담아내지 못하는 화석 기록이라는 것을 인지하세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많이 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감사합니다.